장흥근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추경심사를 미룬 장흥근 의회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10개, 5총개 대표들입니다. 10개, 5총개에서, 단체에서, 지금 한의만 보면 의원이 혼자 계시는데 지금 10개, 5총개 대표들입니다. 좀 이따 불편한 어떤 그런 여론은 그 마음은 의장님 모시면 그렇게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은 이달 내에 폐류종자를 바다에 뿌리는 등 1년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흥근 보조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확정돼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추경예산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장흥근 의회 앞에서는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호소합니다. 일꾼은 주민 소환자로 군의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를 다행하는 장흥근 의회 의원들, 군민의 이름으로 주민 소환지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주민들은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군의회가 무소속 군수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종순 장흥근 수는 무소속이고, 장흥근 의회 의원 7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장흥근 의회는 경기부양대책위에 군수의 선심성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어 재편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요창입니다.